입력 2019.02.13.39. osen 는 한용섭 기자 1. 본인 투수 다르비슈 시카고 컵스 와 기쿠치 유세이 시애틀 2.019 사이 영상 다크호스로 뽑혔다. mlb닷컴은 2일 양대 리그의 사이 영상 다크호스 후보로 12명을 선정했다. 다르비슈는 내셜 원리그 기쿠치는 아메리칸 리그 후보로 뽑힐 것이다. 매체는 지 나네 아메리칸 리그 사이 영상은 텐파베이의 블레이 크스넬이 수상했다. 그러나 누구도 시즌 개막 시점에서 스넬의 수상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다. 이어 맥스 슈어저, 크리스 세일, 제이콥 디그롱, 클레이튼 커슈, 레버바워 등 유력한 후보들이 있지만 스넬처럼 예상치 못한 후보를 뽑아 봤다. 고설명했다. 다르비슈는 지난해 2월 컵스와 6년 총액 1억이 600만 달러에 fa 계약했으나 시즌 초반 오른쪽 팔꿈치 피로 골절. 두근염자 부상으로 팔경 기만 등판하고 수술대에 올랐다. 최근 통증 없이. 다르비슈는 2018 성적 1승 3패, 4.95에라, 42명. 49탈 상진, 21볼 넷다르비슈는 텍사스 시절 사이영상 투표 2위까지. 오르기도 했다. 지난해 컵스와 계약했으나 부상으로 일찌감치 시즌 아웃. 됐다. 많이 회전해 푸신 페스트볼 부위를 되찾고 건강하다면 에이스가 돼. 스위타, 3진률이 30%에 이른다. 많은, 만약에, 라는 단서가 붙겠. 지만, 특히 건강이 최우선이다. 점이 0이 8시즌에 고속금 변함이 없었고. 아직 32세다. 다르비슈의 퓨어 스토프를 포기하기는 아직 무르. 2.85에라, 183에라, 202, 톨슨진, 68볼. 피, 세인트로이스, 2018 성적 8승 9패, 3.34에라, 15. 1에라, 182, 톨슨진, 59볼. 18 성적 14승 10패, 3.0에라, 191이닝, 179 탈상. 제인, 46볼. 피, 3.7, 7에라, 196 사이닌, 230, 톨슨진, 57볼. 데타, 필라델피아, 2018 성적 7승 14패, 4.77에라, 1.64이닝, 188 탈상진, 51볼넷 아메리칸 리그 사이영 상구보다. 에라, 160성과 3분의 2이닝, 153 탈상진, 45볼넷 아즈키 쿠치가메. 2절 리그 타자를 상대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딜리버리와 래, 허토리는 패트리 코빈, 리치힐, 클레이튼 커쇼와 비고 대고 있다. 저한, 이면서 90마일 이상의 직구를 뿌리고, 투수 친화적인 구장을 사용한다. 아메리칸 리그 타자들에게는 생소하다. 과거 노모이데오, 다나카마, 4.15, 오타니슈 에이처런메이저리그에 데뷔한 일본인 투수들이 1년. 키넨 조이언모쥬 볼보이오 와스라, 8성적 6승 7패, 3.81에라, 111이닝, 101탈상진, 0볼스. 3.4에라, 192, 1, 3rd 이닝, 202, 1, 2, 2, 1, 61볼스. 스펙스턴, 뉴욕량 키스, 2018 성적 11승 6패, 3.76에라, 블랜드, 2018 성적 13승 8패, 3.02에라, 202. 207, 톨슨진, 67볼스. 적 4승 9패, 5.54에라, 102와 3분의 1이닝, 77탈상진, 36볼스. 넷슬레시 O-R-A-N-G-U-S-E-N.C-O.K-R-C-O-P-I-R-I-G-H-T-S. 스포츠엔터테인먼트 전 룸미디어 O-S-E-N. 무단전제 및 재배.